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개발선인장 대부분은 본체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완전히 종이책처럼 됐을 때 그거를 뜯어가지고 놔뒀다가 제가 2주일마다 보통 오니까 2주일 뒤에 와서 심었던 거고요 요거는 그때 심지 않았는지 더 오래돼서 몇 달 뒤에 거의 종이책처럼 된 건데 그걸 심어놓으니까 물론 뚜껑을 덮어놨었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언젠가 누군가의 댓글에 그게 말려서 그렇게도 되나요? 라고 질문했던가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거의 종이처럼 반했던 건데도요 산목 이렇게 심어놓고 요거 뚜껑이 있거든요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요거 아니다 코스트코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거 10개를 샀었던 건데 요 뚜껑 덮어놔서 살아났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물산목 했던 거를 물산목 이게 지금 했는데 사실 이거를 옮겨 심으려고 상토가 다 떨어져서 상토 50리터 또 하나 주문해가지고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아무래도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보통 판매되는 건 3,4개 정도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10개가 넘게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리고 이거 잘 자라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2주일만에 왔는데 어 얘는 물을 줘야 되겠네 근데 대부분은 물을 안 줘도 돼요 지금 난방을 집에 안 하니까 그런지 물이 안 말라요 아 그리고 집이 지저분한 것도 다 보이겠지만 어 이 몬스테라 오늘은 우리 집 구경 시켜주는 거예요 화초들 구경 몬스테라 이거 새로 난 거 얼마 전까지 이렇게 말려 있었는데 굉장히 커졌죠 얘도 한 총만에 3,900원에 샀던 아주 작은 유묘였어요 유묘가 이렇게 커진 거고요 근데 뭐 요 뒤에 히메온스테라도 유무용 하나가 5,990원 그거였던 거를 사가지고 어 옆에 이게 각각 심었던 거 계속 삽목해서 심었는데 어 이 기둥이 보이니까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꺼번에 심었더니 얘가 자꾸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가요 그래서 화분을 바꿨던 거고 어 그것도 다 올렸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고무나무 1,500원에 주고 샀는데 얘가 지금 가장 작은 단계 요거 낮아서 비틀비틀 하니까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고무나무도 잘 살았고요 예 저는 고무나무가 아니지 애가 지금 보더라 행운목 행운목 나무 이 행운목 나무의 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죽어가서 죽을까봐 잘라가지고 삽목해서 그 제 숙소에다 놔뒀는데 숙소보다는 아무래도 사무실에 더 오래 있으니까 사무실로 옮겨놨다가 어느 날 내려왔다가 다시 가보니까 얼어 죽었더라고요 사무실의 온도도 영화로 내려가서 이거 스킨답서스 폭풍성장한 얘가요 요렇게 작은 꽃이에요 이렇게 작은 거 근데 그 다음에 거는 이렇게 더 커졌고 잎살게 더 커졌고 더 커졌고 더 커졌고 얘는 더 커졌어요 와 이건 너무 심해요 행운목이 저 나무로 된 것밖에 안 팔아서 할 수 없이 무늬 행운목 행운목이라고 말하는 이 행운목을 더 샀었던 거고요 얘는 또 꽃을 많이 못 보는 거실이니까 이 잎살기가 예쁜 스파이 이건 뭐였더라 스파이 스노우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샀고요 사실 저 뒤에는 여러 가지 제 분갈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8호 화분이 없더라고요 다 고갈돼서 저는 저는 화분에다가 호스를 써놨어요 보통 현행 화분을 1호 3호부터 12호인가 13호까지 있는데 다 사봤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게 처음 사서 조금 크게 심는 게 3호 그 다음 그거 잘하면 6호 그 다음 8호 그 다음 10호 그 다음에 12호까지도 사는데요 12호부터는 좀 더 큰 다른 화분으로 삽니다 이거는 수채화 고무나무 얘는 떡갈 고무나무 그리고 얘는 그 유명한 인도 고무나무 올해 소원이 있다면 사실 이 극락조화의 꽃을 보고 싶어요 극락조화 아까 그 개발선인장의 모체가 얘에요 얘가 자주 말라버려서 화분을 큰 걸로 바꿔버렸어요 2주일만에 와서 그렇고 햇빛 바로 앞에 있어서 오렌지 잘 붙고 얘는 첨탑이라고도 하고 용의 발톱이라고도 하죠 요즘 저는 다육이는 잘 안 키워요 근데 얘는 기천 기천 이것도 기천이 하나 2008년도에 샀던 건데 굉장히 나눔하고도 많이 남았어요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났기 때문에 카페에서 그런데 얘도 지금 바닥까지 닿아요 이 스킨답서스 이 위에 있는 스킨답서스가 바닥까지 닿아서 얘들도 더 해야 되고 이 커피 고무나무는 제가 한 손으로 동영상 찍다가 뿌리의 90%나 손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죠 얘도 2주일에 한 번씩밖에 물 못 먹고 있어요 2주일? 아니 어떨 때는 3주일 얘는 얼마 전에 분리한 금전수 금전수가 제가 기억에 하나의 알뿌리로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버리려다가만 그 화분으로 옮겨 심었는데 이번에는 어떡하나 가위로 칼로 예리하게 소독해서 잘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다행히 분리되어 있어서 잘 나눴고요 하나는 실수로 제가 또 이렇게 조금 힘줘서 부러져가지고 그 단면은 유한낙수로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야자나무 야자나무 그 다음에 관음죽 그리고 더 피고 있는 여기 이거 웬일이래요 같은 4월에 꽃을 꽃봉오리를 두 번 본 적은 제가 96년부터 군자랑 키웠었는데 처음입니다 그리고 얘는 홍콩 야자 홍콩 야자도 꽃이 이렇게 연이어 두 번 꽃 피는 건 처음입니다 얘도 지금 꽃 피어서 시들어가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이게 가로로 찍으니까 별로 인데요 잠시 세로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호야로 인하여 들어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호야가 지금 이게 지금 1.2미터 짜리에요 제가 180cm까지 1.8미터 까지 구했는데 21년도에 파동으로 택배사의 파동으로 1.2미터 까지밖에 못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.2미터로 나머지도 다 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1.5미터 이상이 돼야 꽃이 핀다는 말 아닙니다 저 1.2미터 되기 전에 꽃 폈어요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분갈이를 12월에 하는 바람에 얘네들 꽃봉오리 발견했던 게 이 봉오리 상태로 말라버렸어요 이거 올해는 보겠죠 근데 봐봐요 음 지금 여러 번 핀 꽃봉오리 하고 꽃봉오리 하고 알 수 보이나 예 이 봉오리 하고 어 이거 두 번 두 번 폈던 거고요 어 이 봉오리는 제대로 찍어줘야 되는데 두 번 두 번 핀 거고요 한 번 핀 거 두 번 핀 거 그리고 네 번 핀 거가 1년 사이에 네 번 핀 게 어디 가요 네 번 핀 거 하고 달라요 그 봉오리가 작고 어 그거 자르지 마세요 거기서 거기서 꽃집 핀대요 여기도 봉오리 숨어있죠 제 기억이 부정확할까 봐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발견이 좀 늦어질 수는 있죠 제가 매일부터 잊지 않으니까 어 이상하네 제일 많이 폈고 제일 처음 폈던 그 거가 안 보여요 아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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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명찰은 찾았고 명찰을 찾았으면 잎사귀 오 이상하다 예 좀 말라버렸네요 요게 굉장히 좀 크거든요 좀 달라요 애들이 그리고 나서 얘들이 더 커요 지금 그 상태에서도 제 분갈이를 어디서 산 거 연탄 분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 분리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급해가지고 예 너무 졸리고 새벽 6시 넘어서까지 하느라 그냥 갈았는데 왠지 찜찜해서 얘네들이 잘 안 자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어요 근데 꽃은 일단 못 폈고 11월에 꽃봉오리 발달하다가 다 떨어져 버렸고 12월에 거는 이런 상태로 그냥 저기 됐고요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자라서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이 위로 자라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블 스킨답서스 얘는 새끼잖아요 새끼인데도 얘가 너무너무 많이 자랐고요 지난번에 이거 다 싹둑싹둑 해서 엄청나게 또 개체스 늘렸는데 급하고 있고 지금 얘는 화토호야 이건 수입된 상태로 그냥 와서 그 뭐죠 그 나무? 나무 껍질 같은 데 속에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분리해서 심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해피트리에 그 해피트리하고 그때 같이 샀던 여러 가지 벌레들을 피에 입어서 좀 이렇게 모양이 못생겨졌지만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키가 이거보다 작았는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욕심에 이거 지금 큰 화분을 했더니 지금 이미 2주일이 넘었는데도 이 속이 젖어있어요 그래서 물을 못 주겠어요 불안해서 과습으로 죽을까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시 끊어서 속에다 다른 화분을 넣고 다시 해야 될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이 호야도 지금 2주일이 넘었는데 겉흙은 말랐지만 속흙이 아직 안 말랐어요 전에 봤더니 빠샥빠샥 말랐는데 분갈이 하면서 화분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이 화분보다 엄청 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어? 얘가 또 열일을 하죠? 물 딱 어 뭐지 그 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안 사고요 저는 물을 이렇게 놔뒀는데 얘들이 여기서 죽어요 여기는 몇 마리 없나요? 곳곳에 물로 숨겨놓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정말 1년 내내 피는 이거 꽃기린 한번 키워보세요 꽃기린 너무너무 예뻐요 1년 내내 꽃피워요 이 뭐 자스민도 좋지만 네 그리고 예 완전히 이거 좀비식물 같아요 카랑코에 너무 잘 자라 얘도 아주 엄청나게 재수 늘어나요 예 그리고 아직 제가 제라늄은 잘 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라늄은 이제 이제 공부 많이 해야겠죠 딸기 먹고 놔둔 거 예 하나가 딸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옮겨 심었어요 이튼 사실 요 위를 보면 내 집이 어디인지도 다 보이겠지만 예 이거 창가에 놓을 수 있는 건 다 놓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집입니다 근데 항상 정리 못하고 떠나고 오늘 새벽에 남편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깍두기 담아놨고 냉동밥 이런 거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절약하느라고 아무래도 올해 은퇴하는 우리 남편도 엄청 절약하네요 그냥 난방 켜놓지 화초들의 물이 안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